바로 다음은 산악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악인의 선서 산악인은 무궁한 세계를 탐색한다. 목적기에 이르기까지 정렬과 획동으로 온갖 고난을 극복할 뿐 언제나 절망도 포기도 없다. 산악인은 대자연에 동화되어야 한다. 아무런 속임도 고민도 없이 다만 자유, 평화, 사랑의 참 세계를 향한 행진이 있을 따름이다. 2020년 2월 1일 손 아오리 산악계 공만대장 박동희 다음은 산악회 회장님의 스키 리플 회장님의 숙사가 있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아오이 산악회 시산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산악회의 발전과 안전 산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제시산대회의 일정은 우리 형제부님께서 진행해 줄게요. 반갑습니다. 형제부님입니다. 고객님께서 진행해볼까요? 양파 절을 안해. 절을 해서 올라가도 안 돼. 돌칭 걸리면 오세요. 그 다음에 조홍화님은 박둥이 대략 좀 하고 오집사 소례대장님 수용이 오세요. 자집사님. 그리고 우리 신산계에서는 절을 상대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다음에 찬발만돌 공수를 하시고 공수 오른손이 앞에 가고 공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석이 신발도 신고 있기 때문에 엎드려 구복까지 절은 안하고 인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석이 있는 데는 그냥 신발 벗지 말고 무릎만 꿇고 하는 거로 해서 선배를 같이 하겠습니다. 소홍화님. 좀. 행건치예. 감신냐는 우리도 손을 두는 겁니다. 소홍문. 소홍문. 지난 한 해에도 아우리 산악회 모든 회원이 무사한 가운데 안전산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산신년께 감사드리며 2020년 올 한 해에도 무사하고 안전산행을 바라는 염원 속에 작은 정선이나마 성심으로 재숙을 마련하여 명산의 정기 어린 광교산 산신년기가 바치오니 부디 강림하시어 임대하여 주시옵소서. 성심으로 재숙을 마련했습니다. 안전산행을 해두고 성흡관이 또 주복하시고 자식사님. 공주사님과 수원과 방라님 앞에서 공주사. 예.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춧가루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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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학년 산 개념이 일자의 고추 수술 이 손으로 strings 전부 멸치 어흑 이 손으로 나갈 목 저는 공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